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북한을 끔찍하게 챙긴다는 사실은 이제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소식을 보면 좀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우리 국고에 귀속이 되어야 마땅한 돈을 통일부 등록 민간단체가 우리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저지한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고 또한 해당 단체의 경우에는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종석이 지금 대표로 있는 기관이라서 더욱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야당 측에서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에서 북한의 영상이라든가 저작물 등을 사용한 대가로 북한 측에 도합 7억 9,200만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에 지급하는 저작권료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박왕자 씨 금강산 피격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료 송금이 중단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쌓인 북한의 저작권료가 한 21억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금액 같은 경우에는 경문협이 2009년 5월부터 북한의 대리인격으로 국내 방송사 등의 저작권료를 징수한 금액으로써 이 경문협이라는 단체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으로써 2004년도 9월 달에 임종석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6.15 공동선언 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한다면서 성립한 비영립민간단체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남북사회문화교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조선중앙방송을 비롯해가지고 북측의 저작권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아무튼 경문협 측에서는 북한 측에서 지금 제대로 저작권료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법원의 공탁금 같은 경우에는 이 청구권자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날부터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원래 절차대로라면 북한 측에서는 2009년에 공탁금 2266만원 2010년에는 2억 790만원을 찾아가지 않아가지고 이게 우리 측의 회수가 될 상황이었지만은 경문협 측에서 국고 귀속일이 다가오자 회수 후에 재공탁 방식으로 북한의 재산을 지켜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경문협 측에서 나대지 않았으면은 북한에 줘야 할 돈 2009년하고 2010년도 북한 저작권료 2억 3천만원이 국고로 귀속이 되어가지고 우리 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지만은 이거를 경문협 측에서 북한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꼼수를 부렀다는 얘기죠. 그리고 야당에서 밝힌 이 통일부 측의 답변을 보더라도 남북 저작권센터가 연간별로 회수하여 재공탁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고 내년에 국고로 환수될 예정인 2011년도 저작권료 1억 7백만원도 같은 방식으로 경문협이 잡아두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을 보면 진짜로 기가 막힌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뭐 경문협인지 뭔지 아는 단체에서는 북한에 줘야 할 돈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정작 북한 측에서는 우리의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훼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입도 뻥껏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인 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100%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지들 마음대로 폭파시켜버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배상이라든가 책임에 관련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최근에 피살된 우리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의 책임은 100% 북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는 어떠한 보상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고 완전히 지금 쌩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측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사건이라든가 이번에 우리 국민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 배상을 북한에다가 촉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북한의 저작권료를 지켜줘야 한다고 이렇게 날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상적인 국가라면 북한에 지급돼야 되는 돈을 국가 측에서 회수를 해가지고 국고로 환수시켜서 우리 혈세를 메꾸는 데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우리가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는 일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서 북한의 재산을 지켜주겠다라고 나서는 꼴이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지도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한 경문협이 하고 있는 활동을 보면은 정말로 황당하게 그지가 없는데 국내 북한 재산으로 6.25 당시에 강제 노역에 시달린 국군포로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경문협 측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법원 판결에 따라가지고 국군포로 변호인단이 북한의 저작권료에 채권 압류라든가 추신명령으로 국군포로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자 경문협 측에서는 저작권료를 받을 주체가 조선중앙TV와 같은 원작자들이지 북한이 아니라고 반발을 하면서 북한에 줄 이 저작권료를 가지고 6.25 전쟁 당시에 강제 노역에 시달린 국군포로들에게 위자료는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독재국가인 북한에서 조선중앙TV가 저작권료 권리를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을 했고 북한의 국관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경문협이라는 단체가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경문협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지적은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세계적인 깡패 국가로서 우리나라 방송은 물론이고 전세계 방송도 본인들이 마구잡이로 사용을 하면서 저작권료 이런 것은 전혀 지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측의 방송 화면 등을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북한 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형평성을 따져보았을 때 북한이 우리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저작권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측에서는 단체까지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지금 저작권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펼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경문협이라는 단체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실체가 제대로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통일부의 2009년도 보고서를 보면은 경문협의 대북 파트너인 저작권 사무국의 실체도 확인이 되지 않고 이 저작권료가 저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도 불투명하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저작권료 1억 2,700만 원을 북한에 보내지 않다가 적발이 되기도 했으며 정부에서는 북한의 원 저작자로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불투명한 일을 경문협이 벌이고 있다고 사업 취소를 검토하기도 했었고 통일부 당국자 측에서는 본래 우리 측의 출판 방송업자들의 대북 저작권 협의를 염두에 두고 사업 승인을 내준 것이 바로 경문협인데 지금 경문협이 자신들의 범위를 벗어나서 무리하게 나서고 있는 것은 분명히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딱 봤을 때 갑자기 딱 스치는 그런 생각이 한 가지가 있죠 임종석이라는 사람은 사실 어릴 때부터 데모만 했던 사람이고 중간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도 했었으나 사실 뭐 그렇게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임종석 관련해 가지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딸의 유학이라든가 딸의 호화 생활 관련된 논란이 꽤나 있는데 왠지 이러한 소식을 접했을 때 이거 뭔가 아구가 맞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조금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죠 물론 추측일 뿐이지만 아마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꽤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무튼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여태까지 북한이 벌인 일들을 보면은 우리 정부 측의 북한이 뭐 받아갈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들이 지금 배상해야 되는 일을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에서 뭔가 북한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는 커녕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이런 경문협이라는 단체 설립을 주도해가지고 해당 단체를 통해서 북한의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서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는 모습 이게 과연 맞는 상황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봐야 할 것이며 물론 북한 측에서 위반을 하니까 우리도 위반해도 된다라는 식의 주장은 아니지만은 형평성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 측에서는 대한민국의 지적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또 그거를 자기들의 체제 선동하는 데 이용하고 있으며 대남비방하는 데 이용하면서도 우리 측의 보상이라든가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 측에서는 이런 민간단체까지 만들어가지고 법적으로 북한의 재산이 우리 국고로 귀속되는 걸 막아가지고 북한에 되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